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만큼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지역 내 주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해석해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즉시 당선 무효가 되면서 5년간 선거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주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했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조사도 이끌어냈습니다. 여름철 계곡 불법 시설물도 전면 철거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추진력을 보이면서 이 지사는 사이다 정치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이 지사를 잡고 있던 유일한 족쇄가 풀리면서 기본소득 논의나 배달 공공앱과 같은 이재명표 주요 역점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